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를 할까 시간이 너무 늦어 나 큰 넌 넓어서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자리에 썼다 꽂혔다 아다가 집어 아쉽어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네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절부절못한 내 모습이야 다가웠어야 속도는 벙거리 눈 나왔어 뻥 터져 쏘는 몬 뜨금거려 사춘기 중 한생처럼 내 맘에 밝은 불이 켜졌는데 생각하면 이상은 꿈 잘못하고 얼어 제대로 더 흘렀어 나 딱 걸렸어 나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렀어 나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 못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나 넌 웃을 때 웃을 때 콧구멍이 가자 그건 위험해 위험해 네 앞에 서면 괜히 수줍게 어물쩡돼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해 너는 왜 항상 무표정 에이 넌 대체 뭘 아내 여자길래 또 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부른 표 푸는 표 푸는 표 지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내 이가에 미소 만지게 만들어 으, 으,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발 좀 그만해 주네 너무 귀여워 글려 나 어지러워 글려 끌리는 것 이 사이로 저걸 어째 뭔데 네 번째 손가락에 긴 맞지 뭔데 슬쩍 묻네 대답 없고 웃음을 고개 하자 할 수도 없고 난 술래야 기야 넌 매일 도망가기만 애 날 어쩔 셈이야 이걸로 장관이 날 잡던지 아님 내게 잡힌던지 해줘 부딪히던지 내게 안기던지 해줘 그렇게 웃지만 말고 얘기해줘 딱딱딱한 내 맘에다 너로 장을 놔줘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길래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물음표 해 해 물음표 짓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내가 해 네 손 맞지게 말 들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발 좀 그만해줄래 너무 귀여워 글냐 나 어지러워 글냐 글리는 것 이 사이로 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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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려